동갑내기 사이에는 엄청난 교집합이 존재한다는 기분이 들죠 그래서 동갑내기 친구는 좀 특별합니다 오늘 모신 이분이 제겐 그런 분이에요 별밤 초대석 여기서 이분을 보니까 먼저 이렇게 외치고 싶어요 반갑다 친구야 아 제발 그렇습니다 이 목소리 절 비웃고 계신 이 목소리 정말 누군지 궁금하시죠? 마마무의 최강 걸크로시 문별씨 나오셨습니다 왜 이렇게 땀이 나지? 도대체 제가 뭘 했다고 그렇게 땀을 흘리십니까? 진짜 안녕하세요 마마무 문별입니다 그렇죠 아유 잘했어요 아유 잘했어요 너무 죄송스러운데 너무 오글거려가지고 미치겠어요 저도 문별씨 때문에 지금 여기 너무 더운데요? 지금 말을 하는데 계속 어색해서 죽겠어요 저 지금 일주일 넘었거든요 그래도 일주일 동안 저는 이걸 열심히 해왔어요 아 그래요? 근데 왜 내가 당신 때문에 이렇게 떨어야 하냐고요 아니 되게 제가 어떤 모습에서 이렇게 살짝 웃었냐면 너무 멋있는 척을 해가지고 아 진짜 너무 멋있는 척을 해가지고 아니 그렇다고 내가 네 멋있어요 선대씨 멋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문별씨도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아 오늘 진짜 큰일 났네요 정말 어려운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별밤 가족분들이 이렇게 환영 문자를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네요 반아지연님께서 구이클럽 가자 하셨고요 2394님께서 네 문별씨 얼굴 보려고 보라켰어요 목소리는 많이 들었었는데 얼굴은 처음봐요 아름다우시네요 아우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척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네 도대체 오늘 컨셉이 뭐예요 도대체 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뭔가 이렇게 친구와 네 네 방송 일을 한다니까 너무 이게 제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제가 DJ로 있는데 처음으로 와서 네 적응이 안 되시겠지만 네 오늘 적응하시고 알겠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천혜영님 별언니 산들 DJ 열일하는 거 보니까 어떠세요 하셨어요 아 이러고 물어보지마요 되게 멋있어요 멋있어요 되게 새로운 저도 모습을 많이 보는 것 같아가지고 항상 이제 다 같이 만나면 이런 모습이 아니니까 네 제가 평소에 만나면 어떻길래 도대체 말해도 돼요? 약간 미워해서 저는 그런 걸 몰라요 아니 많이 미워해요 저는 그런 걸 몰라요 아니 좀 해요 죄송해요 아름답게 포장을 해봐요 아름답게? 네 아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이게 제일 아름다운데요 아 진짜 나쁘다 밉다 너 진짜 밉다 네 배진아씨 멤버 없이 단독 출연인데 긴장되지는 않으세요 하셨어요? 긴장은 됐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산들 DJ님이 계셔가지고 네 든든해서 저는 오늘 더 재밌게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는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의 사연은 계속해서 소개해드릴 거니까요 문별씨에게 하고 싶은 말 궁금한 점 있는 분들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디로 보내주시는 어디로 보내면 되는지 문별씨가 소개해 주실래요? 네 인터넷 라디오 미니는요 전세계 어디서든 무료고요 문자 샵 8001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예계에는 유명한 사주직이 몇 개 있는데요 네 76년생 김종국 차태현 장혁 홍경민 홍경인 선배님들의 모임이죠 용띠클럽 그에 못지않은 막강한 사주직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문별씨와 제가 멤버인 구이클럽 네 네 와우 그렇습니다 네 구이클럽 멤버들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냥 뭐 비온웨이퍼 산들 제가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빅스의 캔이 있고요 방탄 진 그리고 EXID 하니 그리고 마마무 문별 이렇게 있습니다 네 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되게 네네 아직까지도 적응을 못하겠어요 저도 저도 지금 어 한 이게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와 이렇게까지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서로에게 존댓말을 한다는 것 자체도 되게 신선한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우리 평소에 만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아니요 문별씨 아닌 것 같아요 나 때릴거지 그럼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별밤지기가 되면서 우리 구이클럽 친구들을 먼저 초대하고 싶었는데요 네 섭외가 다 불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작진이 음 정말 친한 거 맞냐 뭐 이런 의심도 했었는데 우리 진짜 친한 거 맞죠?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너한테 뭘 바라겠습니까 제가 아유 진짜 파이팅 네 어 뭐 그렇죠 아무튼 뭐 제 솔로 앨범 네 네 네 네 또 그런 것 그렇게 따지자면 그렇지만 네 네 두 분의 목소리도 잘 어울리고 그렇죠 네 그래서 잘 나온 것 같아서 저도 뿌듯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아니 그 우리 저 첫방한거 별밤 첫방한거 혹시 들으셨어요? 네 못 들었구나 네 네 안 들었죠 안 듣는 거 아니에요. 못 들었어요. 저도 삶에 약간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계속 치이고 있었어요? 네. 많이 치이고 있습니다. 왜 치였어? 아무래도 지금 앨범 컴백 때문에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모니터링 해달라고 해도 못하겠네요. 지금 오늘 처음 제 목소리를 들었으니까 그런 격한 반응이었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게 달달한 목소리를 처음 들어봐요. 제가 평소에 어떻게 얘기하죠? 궁금하세요? 아니요. 별로 궁금하지 않나요? 아니요. 무서워. 방송 못하겠어요. 아 진짜.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물어보시면 제가 바로바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정말 땀나네요. 이거. 아무튼 우리 지금 잠깐만 기다려봐요. 나 말 좀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별밤 초대석 마마무 문별 씨와 얘기 나누면서 문별 씨가 별밤 가족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음악도 같이 들어볼 건데요. 첫 곡은 어떤 곡 준비하셨어요? 네. 권진아님과 생킴님의 여기까지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아 왜죠? 제가 이 노래를 들으면은 뭔가 마음이 되게 아파요. 그래요? 아픈데 너무 기분이 좋아요. 되게 솔직 담백한 노래라서 또 이 밤에 뭔가 별이 빛나는 이 밤에 같이 들어보면 얼마나 좀 더 공감하고 또 그 감성에 또 젖지 않을까 싶어서 추천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방송 여기까지 하자는 건 줄 알고 여기까지 추천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무튼 그러면 저는 권진아 쌤킴의 여기까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베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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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말이 다 맞는 것 같아 네 옆에서 웃고 있는 여자 정말 예쁜 것 같아 네 옆에서 웃고 있는 것 같아 우린 오랜 시간 서로 잘 맞는다 생각했지만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 내가 알던 너의 미소 내 손을 꼭 잡아주던 너 이제 그 옆자리는 내가 아냐 너를 제일 친한 친구라고 소개하는 널 보면서 그저 웃음만 짓는 내가 싫어 예뻐 보여 착해 보여 그래 네 말대로야 좋아 보여 편해 보여 나와 있을 때보다 사실 난 좀 아프다 네 옆에서 웃지마 베이비 I'll be okay 할 말은 참 많지만 여기까지 베이비 베이비 네 말이 다 맞는 것 같아 지금 곁에 있는 사람 널 채울 수 없을 것 같아 너가 없는 하루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널 닮은 사람 찾는 걸 보면 널 못 잊는 것 같아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어 이 자리에 너를 왜 불렀을까 바보처럼 널 이제 친한 친구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내가 여전히 너를 찾는 내가 싫어 예뻐 보여 착해 보여 그래 넌 그대로야 좋아 보여 편해 보여 내가 있을 때보다 사실 난 좀 아프다 네 앞에서 웃지마 베이비 I'll be okay 할 말은 참 많지만 넌 괜찮니 안 보이니 바로 네 앞에 내가 끝난 거니 친구인 거니 지금 난 너무 아파 사실 널 못 대면 나 아직 흔들리지만 그래 I'll say goodbye 할 말은 참 많지만 여기까지 산들의 별이 빛나는 밤에 방금 듣고 오신 곡은요 권지나 샘킴의 여기까지였습니다 신지우님께서 아 제가 진짜 좋아하는 곡이에요 문 DJ 선곡 잘하네요 하셨어요 문 DJ라뇨? 감사합니다 누가 DJ죠? 네 발끈발끈하네요 제가 오늘 문별의 별이 빛나는 밤인가요? 어 그러지마요 어 그러지마요 어 그러지마 어 지금 박수 치시는데 피디 나 지금 배신감 느꼈어 잠깐만 이름이 나랑 더 잘 어울리는 거 알죠 아니 그러면 나 저거 어떡해 나 일주일 저거 현수막 지금 걸어놨다고 어떡합니까 산들씨가 너 더 잘 어울리죠 억지로 말하지마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 억지로 말하고 있어 수기님께서 말씀해주세요 노래 너무 좋아요 별이 언니 선곡 센스짱 유유 아이고 노래 너무 좋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김보경님께서 우리 친분 여기까지 이거 아니죠? 센스가 너무 좋으신데요 센스가? 우리 다신 보지 말자 약간 이런 느낌 아닙니다 우정 포에버죠 아 그럼요 영어하지 마세요 왜요 왜요? 모르겠어요 그냥 기분이 나빠서 알겠습니다 왜 기분이 나쁜지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은 우리 동갑내기 친구 마마무 문별씨 나오셨는데요 네 아 우리가 언제 만났죠? 우리가 원래는 첫 만남은 그때였어요 언제요? 이제 어느 시상식 무대에서 이제 9위라인 어머어머 이거 뭐야 이게 왜 이런거 오글거려요 이거 왜 네 이제 9위년생이 다 같이 무대에 올라오는 거였는데 그때 처음에 제 옆에 이제 같이 앉게 됐더라고요 제가 옆에 앉았었나요 그때? 예예 어 진짜로? 제가 옆에 앉았는지 여튼 자리가 그렇게 됐었어요 아 나 기억나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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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가 천만남이었어요 그때가 그때 이제 제 첫인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 첫인상은 또 어떠셨나요? 와 산들이다 뭐라고? 와 산들 선배님이다 해야지 그때는 싫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싫습니다 그때부터 아주 친근했네요 뭔가 이 친구와 친구가 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때 저한테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되게 자상했거든요 거짓말 하지마요 들켰나요? 내가 말을 건 기억이 없어요 아니요 말 걸었어요 언제 언제? 노래가 너무 좋다고 팬이라고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아 맞아요 맞아요 했잖아요 이렇게 짧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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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좋다고 말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뭔가 저한테는 그때 이제 그때 당시로 돌아가면 선배님이셨는데 이제 먼저 뭔가 말을 걸어주셔서 그때는 저는 다 모르는 분이어가지고 좀 약간 굳어있었는데 먼저 말해줘서 약간 좀 풀렸죠 그런 긴장감이 저는 약간 문별씨의 약간 의외였다고 하면 초반에 네 좀 그런게 있었어요 뭔가요? 저는 엄청 문별씨가 차가울 줄 알았거든요 저 되게 시크하지 않나요? 네 차가워요 원래 차가운데 네 처음에는 더 차가울 줄 알았지 아 진짜 꽁꽁 얼음 약간 그런 느낌일 줄 알았는데 네 생각보다 좀 사람이 따뜻하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 네 감사합니다 나 좋은 말 해주기 싫다 오늘 오늘 뭔가 이게 서로에게 칭찬을 한 적이 없으니까 되게 아 그래도 감사합니다 네 방송 중에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토할 것 같아가지고 아 정말 힘드네요 정말 네 솔직히 실제 친구잖아요 저희가 네 이제 뭐 같은 직업에 있지만 친구로서 뭔가 서로 원래 실친도 이제 뭐 초등학교 친구나 뭐 중학교 친구들 학교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칭찬을 하는 타이밍이 별로 없잖아요 안 하죠 안 하죠 근데 뭐 이렇게 약간 칭찬 타임 뭐 이러면은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이에요 지금 진짜 너무 더워지네요 아무튼 제가 그래도 이제 문별씨 별명을 좀 찾아봤어요 네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네 먼저 문보수 아 네 아 멤버들의 노출을 막으려고 애쓰는 모습 때문에 문보수라고 하셨는데 네 이번 앨범에서 아주 힘드시겠어요 지금 문별씨 살짝 많이 힘들었어요 네 저의 이번에 근데 저에게 제 자신에게 미션을 살짝 줬거든요 약간 저의 틀을 깨보자 아 진짜로 그게 보수적인 보수적인 맞나 뭔가 약간 노출에 되게 약간의 부담스럽고 네 네 네 아직 좀 어려운 면이 있었는데 네 네 네 이제 그의 틀을 한번 깨보자 뭔가 그 틀을 깨야 어떤 장르든 다양하게 소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오오 저한테는 아 그래요? 아 그래서 그럼 이때까지 모든 마마무의 약간 그런 노출 정도 네 수위 정도는 약간 그런건 다 문별씨 손을 거쳐서 나왔던 건가요? 아 그런건 꼭 아닌데 네 뭔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서로 멤버들도 챙기고 음 그런게 음 어 약간 어 약간 저 제 친구가 엄청 능력있어 보여가지고 좋았거든요 아 그래요? 멋있다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럼 저도 앞으로 우리 멤버들 네 수위는 제가 좋아하도록 네 부탁드립니다 뭘 부탁해요 내가 당신이 왜 부탁을 해요 네 어 알겠습니다 어 이런 별명도 있어요 문다정 아 네 팬사인회에서 우는 팬분을 달래주는 모습이 화제가 됐다고 하네요 아 저거요 네 몰랐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 어디서 모르는 척이에요? 아니 왜 처음 들어본 느낌에 아이 오늘 컨셉 더 이상해요 그래 저도 어려워요 네 그냥 편하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이것도 있죠 남자 연예인 닮았다는 얘기도 많이 듣죠 네네네 네 특히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듣는 사람이 뭐 비투비의 이민혁씨 네 그리고 엑소의 시우민씨죠 네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민혁오빠는 네네 저희가 이제 구이 이제 라인 이제 분들과 네네 민혁오빠도 같이 만난 적 있었잖아요 식사자리에서 그쵸 그쵸 맞아요 맞아요 식사자리에서 있는데 이제 구이라인 멤버들이 정말 난 남매인줄 알았어요 네네 네네 너무 놀래가지고 오 둘이 너무 닮아가지고 네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서로 화장을 안하고 민낯으로 보다보니까 네네 그때가 딱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이제 민혁오빠의 이름을 보니까 네네 그때 되게 신선했어요 좀 신기했죠 네 친구들한테도 이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문별씨가 사진 한 장을 올리셨는데 어 누구냐고 어 시우민씨인가 어떻게 사진 찍었냐고 저는 그때 네 여쭤봤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어 어 문별씨도 예쁘다는 얘기보다 잘생긴 잘생겼다는 얘기가 좋다는 얘기가 있네요 네 근데 잘생뿜이 좋은 것 같아요 아 아세요? 이 단어 아세요? 그럼요 모르진 않죠 네 뭐예요? 약간 그냥 뭐 잘생겼네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아 아닌데요 왜요? 아니 그런 느낌 아니에요? 진짜 모르세요? 아니 잘생뿜 네 잘생긴 예쁜 느낌? 아 그쵸 아 그래요? 놀랬잖아요 왜요? 내가 끝까지 그렇게 아 모를 줄 알고 약간 연배가 있는 느낌이다 네 아 너무하네요 진짜 왜냐면 평소에도 이제 네 자주 뭔가 잘 모르는 게 많잖아요 뭔가 신세대 용어나 네네 아 제가요? 네 저희가 좀 놀랄 경우 놀랄 때가 되게 많았었잖아요 다시 모르게 만나서 아 저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 끝까지 갈 것 같아요 아 일단은 우리 잘생뿜 문별씨의 추천곡 들을게요 네 문별씨가 직접 소개해주세요 네 토이 선배님의 곡인데요 네 네 노래는 크러쉬 선배님과 빈지노 선배님이 불러주신 네 유앤아이라는 곡입니다 네 이 노래는 왜 추천하시죠? 이 곡은 네 딱 제가 뭔가 되게 좋아하는 장르라서 네네 또 많이 듣게 되고 이제 노래와 랩이 같이 있는 곡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이제 두 분의 목소리가 너무 잘 어울려서 가사도 너무 좋고 네네 그래서 자주 듣던 노래라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토이 크러쉬 앤 빈지노의 유앤아이 듣고 오겠습니다 유앤아이 듣고 오겠습니다 네가 올린 음식 사진도 네 친구들의 글에 내 맘도 근데 내가 생각해도 내가 웃겨 너의 하루가 다 궁금해 난 네가 정말 좋은가 봐 You know me SNS 업데이트 될 때 내 입가에 온 용지를 먼저 내가 좋아요 누르고 내 뭐 하는 건지 참 내가 생각해도 내가 웃겨 너의 모든 게 다 궁금해 난 네가 정말 좋은가 봐 잠이 오지 않아 네가 숨쉬는 바람은 어떤 모습일까 무슨 꿈 꿀까 나처럼 너도 내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아닐까 너를 안아줄래 내게 입 맞출래 내 품에 답을래 You and me 수많은 사람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That just you 너를 만난 건 믿지 못한 놀라운 기적 Yeah Love you 영원히 함께 You and I Yeah I've got things I wanna do with you list 첫 번째는 아무 이유 없이 너에게 전화를 거는 거 두 번째는 아무 이유 없이 너의 이름 대신 특별한 별명을 붙여 부르고 싶어 세 번째는 I wanna cook you 김치볶음밥 and go party with you up all night 그리고 한강을 따라 걸으며 노을이 묻은 하늘을 보면서 넋을 놓고 파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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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눈에는 너가 더 예뻐 네가 보고 싶어 오늘 밤 지금 너는 뭘 믿고 있을까 잠들었을까 나처럼 너도 썼다 지웠다 고민해봤을까 방서렸을까 너를 안아줄래 내게 입 맞출래 내 품에 잠을래 잠을래 You and me 수많은 사람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That just you 너를 만난 건 믿지 못한 놀라운 기적 Yeah You and me 불안한 내일 날 지켜줘 단 한 사람 바로 that just you 그게 너란 게 벅찰만큼 I love you forever I love you 영원히 함께 you and I You and I You and I You and I Ooh Ooh yeah MBC 라디오 장정일의 시 라디오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은 김춘수의 꽃을 변조한 작품입니다. 라디오는 황량해진 가슴 속에 촉촉한 빗줄기를 내려줍니다. 95.9 MBC 라디오 산들의 별이 빛나는 밤에 애써 드리는 선물입니다. 패션슈즈 전문 베카치노에서 구두 상품권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상큼한 비타민C 솔라씨 판총물 제작그룹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 여름엔 캐비지 캐리비언베이에서 이용권을 드립니다. 문화선물도 있어요. 우리 세대의 영화 4DX가 앤트맨과 와스프, 인크레더블 2, 미션 임파서블 세 편의 4DX 영화 관람권을 드립니다. 문화선물 원하시는 분들은 세 편 중 보고 싶은 영화 한 편의 제목과 신청하시는 분의 성함을 함께 적어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샵 8001번으로 문자 주세요. 고맙습니다. 세상 밝은 하이톤이시네요. 네, 그럼요. 귀여우세요. 귀엽습니다. 너무 힘드네요. 산들의 별이 빛나는 밤에 오늘 별밤 초대석에 찾아와주신 손님은요. 마마무 문별 씨입니다. 남은 시간도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그리고 또 별밤 가족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음악도 같이 들어볼게요. 네. 우리 얼마 전에 마마무 미니앨범이 나왔어요. 먼저 어떤 앨범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 포시즌 포컬러 프로젝트의 두 번째 앨범 레드문이라는 앨범인데요. 되게 정열적인 노래와 뭔가 총 트랙 6곡이 있는데 약간 찜질방 같은 앨범이에요. 뭐죠? 저희 뭐 수록곡은 되게 그런 노래가 있어요. 되게 공포 분위기의 수록곡이 있는데 여름밤의 꿈이라고 그 곡은 약간 얼음방을 뜻하면 저희 타이틀곡 너나에는 약간 한증막 뜨거운 곳을 뜻하는 노래여서 그래서 뭔가 찜질방 패키지 느낌처럼 되게 다양한 뭔가 그런 기분을 느끼실 곡들이 많으니까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네요. 레드문이죠. 앨범 이름이. 레드문에는 1번 트랙 여름밤의 꿈, 2번 트랙 너나해 타이틀이죠. 3번 트랙 장마, 4번 트랙 하늘하늘 청순은 뭐죠? 이거 가로열고 청순, 가로닫고 청순. 이거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진짜 뭐 여쭤보고 싶었어요. 청순. 혹시 제가 이게 예상 하나 해볼게요. 하늘하늘이라고 얘기를 했고 노래는 약간 청순한 느낌인데 마마무가 부르면 청순하게 못 느낄까봐 청순이라고 적었다. 맞나요? 딩동.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이거 보고 엄청 의문이었거든요. 청순이 뭘까? 왜 이걸 굳이 적었을까? 저도 살짝 궁금하긴 했어요. 좋습니다. 5번 트랙은 잠이라도 자지 6번 트랙은 우리 문별씨 곡이죠. 셀피쉬.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레드가 왜 마마무의 두 번째 컬러라고 소개를 하셨던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아는 거 있으세요? 모르시는구나? 네. 모르시는구나. 할 수 있어요. 뭔데요? 왜냐하면 레드가 되게 정열적이잖아요. 여름 하면 뭔가 태양 그 정열적인 그런 태양빛에 딱 떠올랐을 때 레드가 너무 잘 어울려서 아하 그렇군요. 포시즌4 컬러 프로젝트라서 봄은 옐로우 두 번째니까 레드 여름은 레드 정열적이다. 그렇죠. 맞습니다. 남미의 색깔을 담은 뭔가 우리 레게적인 약간 그런 너나 해 그게 타이틀이 됐다. 왜 이렇게 눈썹을 움직이세요? 말씀하시면서 나 이렇게 얘기 안 하면 말을 잘 못해요. 아 그래요?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제가 말이 없는 거예요. 좋습니다. 저 여쭤볼게요. 그럼 이번 앨범의 주인공은 문별 씨죠? 네네네. 맞습니다. 왜죠? 어... 어머 어머 좋다. 아우 너무 좋아. 되게 매력있다. 제가 왜 주인공이냐면 제가 레드를 담당하고 있어서 주인공이 됐어요. 어? 문별 씨가 여름을 좋아한다고 하면 차라리 낫겠어요. 레드를 좋아해서요? 저는 여름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아 그래요? 목이 가진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레드를 좋아해서 네 레드를 좋아해서 약간 정열정인 걸 좋아한다. 그쵸. 그렇죠. 그래서 저랑 친구가 된 거죠. 그래요? 그냥 맞다고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죠. 아 그렇죠. 네. 아 기존에 여름음악과 차별화됐다고 하던데 어떤 점이 다르죠? 대부분 여름음악 하면은 뭔가 청량감 있고 뭐 시원한 뭔가 그런 여름음악을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네네. 이번에 저희 마마무의 여름은 정열을 뜻하기 때문에 이열치열 노래로 다가왔습니다. 이열치열? 네. 그게 좀 차별화된 점이죠. 네네. 그래서 오늘 문별씨가 뮤직비디오를 꼭 시청하라고 하셔서 네. 봤는데 아주 뜨겁더라고요. 그래요? 마지막에 그 불은 진짜 불이라고 해서 진짜 불이에요. 네. 뜨거웠어요. 정말 많이. 와. 표정에서 약간 겁먹은 표정이. 네. 정말 뜨거웠거든요. 그래서 우리. 약간 불이 가까이 올까봐. 하지만 그래도 뭔가 안무는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뭔가 그런 표정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역시 마마무의 마마무 많이 할 수 있는 느낌이다. 약간 그런 느낌? 역시 마마무. 저는 좀 기대 많이 했었거든요. 마마무가 앨범을 준비한다고 하면 제가 계속 기대를. 맞아요. 저번 이제 옐로우 플라워의 별이 빛나는 밤 활동에도 그때도 연락을 줬잖아요. 그럼요. 노래가 너무 좋다고. 네네. 그때마다. 그러니까 거의 활동마다 연락을 줘서 좀 되게 감동받았어요. 별이 빛나는 밤 할 때 제가 별밤지기를 하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이. 안 들죠? 네. 네. 알겠습니다. 나는 뭐. 나는 뭐 아저씨 같니? 너 진짜? 아니에요. 멋있으십니다. 네. 앨범 수록곡 중에 특히 애정이 가는 곡이 있다면? 어떤 곡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저는 그냥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본인 입으로 말씀하시죠. 아. 저 아무래도 다른 곡도 다 좋지만. 이제 뭐 다른 곡도 좋은데. 아 역시 타이틀이겠죠? 네? 왜요? 역시 제 솔로곡이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제. 레드벨벳 슬기양이 흔쾌히 도움을 주셔서 되게 좋은 곡으로 탄생하게 됐는데. 저는 아무래도 좀 애정이 더 가는 게 셀피쉬지 않을까. 좋습니다. 뭔가 마마무 문별로서 처음으로 이제 나온 뭔가 솔로 앨범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되게 좀 마음에 가득 차 있죠. 좋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앨범 소개를 할 때가 되면 타이틀을 얘기하는데. 우리 역시 문별 씨 소신 있게 자기 곡을 셀피쉬가 좋다고. 셀피쉬도 좋으니까 많이 들어주셨습니다. 아 그럼요. 많이 듣겠습니다. 셀피쉬 저도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듣겠습니다. 특히 슬기 씨 목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네. 너무 좋죠. 저도. 그래서 슬기양하고 너무 하고 싶었어요. 목소리가 슬기양이 너무 좋아서. 네네. 좋은 그래도. 그래서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문별 씨가 마마무에서 랩을 맡고 있잖아요. 네네네. 평소에 보컬 욕심도 있었을 것 같은데. 보컬 욕심보다는 뭔가 그래도 다양하게 해보고 싶어하는 제가 약간 도전정신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랩도 처음에는 많이 몰랐었거든요. 이제 랩에 대한 그런 뭔가 지식도 없고 그런 게 없었는데. 그래도 뭔가 마마무에서 랩을 해보지 않을래 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랩을 공부를 했는데. 아직도 너무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랩의 자체도. 아유 무슨 소리예요. 너무 많이 몰라서 랩도 많이 배워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그렇죠. 아무리 잘해지거나 아무리 잘하더라도 배움은 끝이 없다는 거. 그렇죠. 네.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역시 우린 잘 통하네요. 맞아요. 네. 아 그 우리 문별 씨는 안무도 직접 짜시잖아요. 그렇죠. 저희 마마무 네 명이 같이 짜죠. 아 그래요. 아 역시. 멋있어요. 그래서 더 그 노래에 착 잘 맞는 안무가 더 나오는 게 아닌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되게 그러니까 뭐 이제 안무가 선생님이 만들어주신 안무도 되게 좋지만 뭔가 저희가 짜서 저희 몸에 그래도 익숙하고 잘 쓸 수 있는 동작을 그래도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잘 어울리지 않나. 좋습니다. 저 그 안무에 대해서 또 하고 싶은 얘기는 있지만 우리 노래 하나 듣고 이어갈게요. 이번에는 어떤 노래죠? 블락비 선배님의 Movies Over 이라는 노래인데요. 네. 제가 이제 연습생 때 이제 커버를 한번 해봤던 곡인데 이 노래를 들으면 뭔가 그때 당시도 떠오르고 되게 또 노래 자체도 너무 신선하고 좋아서 추천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블락비의 Movies Over 듣고 다시 올게요. 예예 호호호호 예예 호호호 예예 호호호 내가 생각했던 아픔보다 조금 덜한 것 같아 놀러 나가고 저 시간에 자고 예쁜 여자들 연락도 받아 까지 사랑 따위가 나를 못 살게 할 일까 절대 없지 절대 없지 지워져서 너네 워워워워 예예 워워워워 워워워 워워워 내 가슴 속에서 그만 나가줄게 먹기 좋게 너도 날 도와줄래 워워워 워워워 워워워워 워워워 워워워 예 이만 하면 좋게 너와 난 이렇게 또 남남이 됐어 Move it so bad 영화는 끝났어요 눈이 열리고 그대로 막 이내리네요 Bye bye good bye bye don't make it bad Go girl 제발 떠나가줘 Go girl 꿈같더니 야야야야야야야 거기까지 가려낼 끝이야 It's a vibe It's a vibe 작고 살았어 하늘들로 쉽게 갈라섰잖아 제 잘못 없고 대화도 지겹고 서로 깎아내기에 바빠서 반복되게 뻔한데 두 번은 번거롭기 싫어 얼굴 굵히면서 까지만 난 일 없어 더러워진 옷 털어봤자 먼지만 나 상처가 아무 자에도 흉터가 남아 고가 남아서 10번 때 따붙이는 스니커처럼 넌 지저분한 흔적만 남기고 떨어져 반차를 자질수록 더 뜨거워질 수 있는데 상소한 노력 조금 애고 힘든 티를 내 워워워워워 워워워워워 이만 하면 좋게 너와 난 이렇게 또 남남이 됐어 Move it so bad 영화는 끝났어요 눈이 열리고 그대로 막 이내리네요 Bye bye good bye bye don't make it bad Oh girl 제발 떠나가 좀 girl 꿈같던 애야야야야야야야 여기까지 가해려낼 끝이야 It's so bad 다시 널 만나기가 겁이 나서 이러는 거 아니야 다 맞나 이게 과연 사랑일까 이게 과연 사랑일까 운간이 안 가서 싫은 거야 망가지기 싫어서 Move it so bad 또 말은 끝났어요 네 어린이 골고끄내로 확인해내네요 Bye bye good bye bye don't make it bad Oh girl 제발 떠나가 좀 girl 꿈같은 애야야야야야야 여기가 제가 원할 끝이야 It's so bad It's so bad Yeah yea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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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별 씨의 세 번째 추천곡 블락비의 Movie is over 듣고 왔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계신데요. 한 분씩 만나볼까요? 네. 김은지 님. 김은지 님. 사진 영상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배우게 되는 계기가 뭔가요? 저도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는데 막상 용기도 없고 번쩍하는 계기가 없네요. 문별 씨 사진 영상을 배우시는 거예요? 요즘에? 네. 배우기보다는 제가 이것저것 많이 해보고 있는데 사진도 찍고 제가 사진 찍어서 저희 마마무 공식 굿즈나 사진첩에도 들어가고 그 정도로 잘 찍어요? 노력하는 거죠. 노력하고 또 이제 영상은 아무래도 멤버들 위주로 찍고 편집하고 있거든요. 그게 영상 찍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이제 영상을 좀 그래도 멤버들이랑 있을 때 찍으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이게 그게 진짜 하고 싶은 마음에 없으면 정말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근데 이제 사진이랑 영상을 배우면서 되게 좋은 게 항상 사람은 뭔가 본인 위주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사진하고 영상을 찍다 보니까 그 상대방이 보이더라고요. 그 점이 너무 좋았어요. 상대방의 보지 못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저는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한번 권유해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예쁜 친구들을 못생긴 모습을 자꾸 이렇게 보는 게 아니 아닙니다. 기분이 좋았다 뭐 이런 건가요? 그런 건 아니죠. 아니라 뭔가 그냥 놓치고 가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산들시를 사진을 찍는다면 다른 모습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그런 모습들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사진 영상. 네. 저는 못하겠지만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238님. 그럼 가장 최근에 찍은 사진은 뭐예요? 하셨어요. 가장 최근에 찍은 사진은 저희 이제 제가 이제 본가에서 강아지 우리 가족 3명과 3마리와 같이 이제 저희 가족이 키우고 있는데 반려견 키우고 있는데 그 반려견들 사진을 찍은 게 최근 사진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 사진 혹시 공개됐나요? 네. 공개가 됐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래서 얘기하셨군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강아지 말고 그 반려견 말고 이제 멤버들이 제일 최근에 찍은 사진일 것 같아요.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나 뭐. 네. 뭐 그럴 때나 아니면 뭐 구트 촬영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찍었던 사진이. 아 좋네요. 네. 문별 씨의 반려견 질문도 있네요. 박가연님. 별이 언니의 귀여운 반려견 외식호기 건강이에게 빠져있다고 들었는데. 네. 건강이 자랑 좀 해주세요 하셨어요. 네. 제 집에서 웰시콕이 이제 반려견 세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웰시콕이에요? 다? 세 마리가 다? 네. 어떻게 엉덩이. 첫째가 대박이고. 아 그러니까 첫째가 대박이. 이름이 대박이고. 네. 둘째가 행운이고. 네. 셋째가 건강이에요. 건강인데 이제 원래 이제 두 마리만 같이 키우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건강이를 같이 데려오게 됐어요. 근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아직 두 달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너무 귀여운데 애교도 너무 많고. 그리고 그 뭐라 해야 되죠. 그 젤리 아세요? 뭔 젤리? 그 발바닥. 그 발바닥 그 젤리같이 생긴 그 핑크색 그 부분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누워서 자는 모습이 그렇게 세상을 뭔가 그 아이의 자는 모습을 보니까 세상을 다 가진 기분. 오 그래요? 뭔가 되게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 정도까지 기분이 좋아지는군요. 뭔가 가족이 많아져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반려견이 한 마리 있잖아요. 네. 우리 망고를 볼 때마다. 아이고 얘는 잘 때는 이렇게 천사 같은데. 자꾸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망고. 망고가 많이 힘들겠어요. 그래요? 망고가 힘든 거죠? 그렇습니다. 망고가 힘든 거죠. 4311님이 뭐라고 하셨죠? 20대 중반이라고 들었어요. 아직 이르지만 이렇게 나이 들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문별 씨가 생각하는 문별의 30대는 어떤 그림인지 궁금합니다. 와. 이렇게 나이 들고 싶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지금 뭔가 저는 요즘에 저는 근래에도 그렇고 행복을 되게 추구하고 있거든요. 어떤 일을 하든 행복을 행복하는 게 저는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당장 그러니까 지금 20대 중반에는 저도 열심히 일을 많이 하고 싶어요. 일을 많이 열심히 해서 가족들에게 뭔가 그런 좋은 기운을 많이 전달해주고 싶고 30대는 뭔가 저만을 위해서도 살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뭔가 타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저만을 위해서 뭔가 제가 즐기고 싶은 거 뭔가 제가 뭔가 이룰 수 있는 것들도 많이 해보고 여행도 가보고 싶고 30대 때는 뭔가 저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20대 때 행복을 향해서 행복을 바라보면서 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행복이라는 게 사실 보이지 않잖아요. 그걸 잡을 수는 없는 거지만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 예를 들으셨던 가족들이 문별 씨로 인해서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어떻게 보면 문별 씨를 행복하게 하는 그 마음일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30대에 대해서는 내가 내 인생을 살아야지가 아니라 지금도 당신 당신 인생 사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뭔가 이렇게 이런 대화를 하니까 되게 뭔가 어른스러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나한테 아저라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마마무 문별 씨와 함께한 별밤 초대석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아 진짜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가죠. 네. 와 벌써 저는 여기 앉아있으면 두 시간이 정말 빨리 가요. 와 시간 너무 빨리 가는데요? 그렇죠. 너무 신기하죠. 아 우리 별밤과 함께한 목요일 밤 문별 씨 어떠셨어요? 아 저는 너무 좋았고 그리고 항상 뭔가 이렇게 친구를 또 오랜만에 만난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그동안 이제 서로의 일이 바빠서 자주 못 봤는데 그래도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또 이제 뭔가 청취자분들을 같이 이렇게 이 지금 11시 52분에 함께한다는 이 마음도 되게 저는 따뜻해서 좋은 것 같고 오늘 되게 저도 웃고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컴백을 해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가 저한테 되게 힐링이 되는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오늘 문별 씨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했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문별 씨의 추천곡 문별의 문별의 In My Room 들려드리면서 문별 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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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